안녕하세요. 원하다.com의 온강민입니다. 퓨즈를 설치하고 실습하기에 앞서서 퓨즈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퓨즈는 북유럽의 노르베이 오슬로에 위치한 퓨즈툴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지사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퓨즈와 관련한 이미지들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앤더스 CEO와 미국 한국의 지사장님들 사진도 보입니다. 퓨즈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작업물로 다양한 OS용 앱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iOS와 안드로이드를 지원하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OS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오노 플랫폼이 있습니다. 퓨즈의 뼈대가 되는 언어가 오노이고 C샵을 변형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C샵을 자세하게 알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퓨즈는 웹 개발자들에게 익숙한 UX라고 하는 XML과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UI는 XML로 쉽고 빠르게 만들고 자바스크립트로 로직을 구현하면 됩니다. 오노는 나중에 네이티브 코드인 Java나 Objective-C와 연동할 때 조금만 사용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작업이 UI와 관련된 것인 만큼 초반에는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오노는 이번 스터디의 마지막 시간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다른 저작 툴들과의 큰 차이점이자 장점이라면 조만간 출시될 프로 버전을 둘 수 있습니다. 디자인 툴입니다. 코드 기반의 작업을 어려워하는 디자이너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프로그래머에게도 아주 좋은 툴이 될 것 같습니다. 퓨즈를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거나 팁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아래에 있는 커뮤니티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퓨즈에서 운영하는 포럼은 영어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한글도 함께 지원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아래에 있는 소개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